기상캐스터 배혜지 하늘의 구름이 꽤 지나겠습니다. 일부 중서부 지방에선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. 전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. 주말에도 늦가을 날씨를 크게 벗어나진 않겠습니다.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요.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차차 다가가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6도, 양산이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6도, 양산과 김해가 17도 안팎 예상되고요.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내륙 곳곳에선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